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입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어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우리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뢰인들끼리 맺는 게 중개계약이죠. 팔아드리겠습니다. 팔아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팔리면 맺는 게약이 거래계약이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중개계약인데요. 어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물가수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그 다음에 3번 거래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4번 개업공개사와 어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청할 수 있는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지만 일반중개계약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중개계약서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고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승사시키는 개업공개계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중개계약이고요. 전속중개계약이란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에게만, 즉 특정한 개업공개계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정보망 및 일간신문이 아니라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를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공개해야 될 사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상태, 그 다음에 설비상태, 입지조건, 환경조건, 권리관계인데 단 권리관계의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리고 거래 예정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암기 프린터 확인은 네이버 카페, 공전무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의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를 하면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정보공개입니다. 7일 이내에 2주일에 1회입니다.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이 전속을 맺어놓고 각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계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계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자기들끼리 직접 거래를 했다더라도 역시 중계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발견한 경우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계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뿐이지 위약금이나 중계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견하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의뢰인 A와 직접 거래를 했다면 위약금이나 중계보수는 없고 다만 중계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됩니다. 물론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계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재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업, 공인계사, 상호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계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재계이고요. 자,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먼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지정서를 교부 받고 나면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중요합니다. 30일 3월 1년 숫자들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하면 무조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요건을 구비해야만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 지정요건이 뭐냐면 개업, 공개사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그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컴퓨터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0이 2는 3이다. 500이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500이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망 이용가정을 보겠습니다. 거래정보망이 있는데 이 정보망에 먼저 매도 의뢰를 받은 A개업 공개사가 있고요. 매수 의뢰를 받은 B개업 공개사가 있습니다. 집 팔아달라고 하면 의뢰받으면 이제 정보를 매물을 올립니다. 정보망에 매물을 올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개업 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그럼 찾으면 어디다가 연락을 합니까? 손님 있다고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이 사겠다고 하면 직접 매도인한테 손님 있다고 연락한다. 매물 올린 A개업 공개사에게 연락한다. A개업 공개사에게 연락하죠. 매도인 연락처는 아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의 연락처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공개하게 되면 결국은 직접 만약에 전화번호가 있다면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 비개업 공개사가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중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A개업 공개사 매물 올린 A개업 공개사는 매물만 올리고 중개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개사한테 연락하면 개업 공개사가 다시 손님 있다고 매도인한테 연락하고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하겠다고 하면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A개업 공개사는 이 정보망에 매물 삭제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매물 삭제 요청을 안 하면 허위 매물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겠죠.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절차입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와 개업 공개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한테 의뢰받아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의뢰받으면 안됩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의뢰받으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그러면 개업 공개사가 중계보수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된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게 뭐냐면 소위 왕따시키는 겁니다. 회원업소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게 있죠. 침묵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슬 정보망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소위 왕따시키면 안됩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만약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개업공개사 한테 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도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는 것은 실수라고 보고요. 업무 정지인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주된 업무가 정보공개죠. 그런데 왕따시키거나 또는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게 되겠죠. 다음은 지정치소사유입니다. 지정치소사유인데요. 부운정일회 다섯 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부운정일회 우리 암기 프린트는 8번에 있죠. 8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거짓 부정도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고 또한 지정치소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정보 거짓 공개 또는 개업 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 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인데 이 1년 대신에 시험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 똑같습니다. 법인은 해산하면 개인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없어지는 거죠. 이 해산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이런 취소 3개를 하려면 청문해야 되죠? 청문 취소 3개 취소 3개가 뭐가 있습니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이 취소 3개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청 들을문 들어봐야 됩니다. 자격증 빌려줬냐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들을청 들을문 듣는 게 청문인데요. 다만 사망 해산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고 없으면 들을청 들을문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들어볼 수 없죠. 왜냐하면 죽고 없는데 누구한테 들어봅니까? 따라서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문 실시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이 3개는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매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취소라도 요건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할 뿐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청문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청문 청문 하는데 지정 취소 는 반납 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납 을 하지 않는다. 취소 3개 청문 하고 취소 3개 반납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는 청문 을 하지 않으나 반납 은 하고요. 거래정부 사업자 지정 취소 는 청문 하는데 취소돼도 지정 서를 반납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3개 청문 취소 3개 7일 이내 반납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한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부동산 거래정부망 에 대해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 은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받은 개업 공개 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대정부 사업자 지정요건은 500이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인가 보정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